그날 그날이 너무나 따분해서 언제나 재미없는 일뿐이야 사랑을 해보아도 놀이를 해봐도 어쩐지 아무날이 안보이지 뭐야 기적이 일어나서 금방 마법처럼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따름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될까 고생은 싫다 그치만 음 어쩔 수 없지 뭐 어디론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될까 상식이란 걸 누가 정한 거야 정말로 진짜 상식이란 걸 누가 정한 거야 정말로 진짜 정말로 진짜